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WE ARE T-CO 자 오늘 여기 어디에 왔죠? 청주입니다 청주요? 오늘 저희 뭐 하다 왔습니까? 오락실? 오락실에서 또 우리 청주를 잘 만드자면 저번에 홈그라데요 민식의 홈그라데요 이번엔 저의 홈그라데요 본인들도 이렇게 다 한 번씩 술자리에서 해봤는데 본인도 그거 해야 연습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홈그라데요 청주에서 어웨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투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? 렛츠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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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기본은 카운트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렛츠기릿 드디어 렛츠기릿 드디어 뭐azzi 2.5 2.5 2.5 2.5 3.5 3.5 4.5 5.5 4.5 5.5 5.5 자 9점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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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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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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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5 6 6 6 7 7 8 5 5 5 5 5 5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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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7 8 8 9 9 9 10 9 10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1 15 10 13 12 12 11 13 14 마지막 켜졌네 아 이게 뭐지? 아하하하 아하하하 저는 이번 다크대결에서 완전 폐했습니다 자 마지막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도전자 왔으니까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제가 봤을때 트리플존 안쪽으로만 가면은 승산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치명등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오우 네 가운데 들어갔어요 아 이 트리플존 좋지 않아요 아 이렇게 실수를 해서 동점이 되나요 다시 오우 경기는 원적으로 돌아갑니다 아 치적선수 가운데 잘 맞췄었는데 이 마지막 경기거든요 청주에 자존심이 걸린 다트 선수로서의 어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던 자신 아 네네 자 석천호수 시민 안녕하세요 네 석천호수 출신 아닙니까 하하하하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길 수 있어요? 아 네 야 이렇게 다시 또 좋아요 아 치승부 재밌어요 이번 판 재밌어요 아 하하하하 하하 아 injuries 겨우 5점 차이입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아 안됩니다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안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북선수 현재 역전한 상태구요 사실 한방 한번 한발 한발 차이 거든요 별로 차이가 안나는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 안정권에서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미스테이 있었고요 약간의 실수 약간의 실수로 격차는 좁혀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아홉발 아홉발 남았습니다 아홉발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아 이렇게 해서 다시 격차를 벌리는 박동무 선수 자 이렇게 해서 미스 났습니다 이야 아깝다 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힛을 하시는지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느낌인가요? 라벳 괜찮아요 5점 차이 5점 차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정가운데 오케이 찍어달래요 찍어달래요 아 찍어달래요 또 찍어달래요 아까 2번이나 오늘 정가운데를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사과 한마디 파이팅 그냥 5점 차로 끝내겠습니다 아 네 5점 차로 딱 끝내겠다고요? 아 조절까지 점수 조절까지 마지막 3발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동선수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2발 이렇게 영화 드라마를 찍을 것이냐 자 2배는 없었고요 아직은 3발 남겨두고 있지만 취업선수가 잘해야지 이깁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만 안하면 실수만 안하면 이깁니다 5점 차이로 이깁니다 자 아직 2발 남았고요 아 나 깜짝 놀래요 아 나 깜짝 놀래요 나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빛이 나냐 과연 자 이번에도 무조건 가운데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가운데 이렇게 10점 차이로 1,2,1 아하하 아하하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지금 저는 이란드에서 벌써 끝나서 결승까지는 못 갔지만 우리 오늘 승자 인터뷰 한번 예 2대1로 이겼습니다 기분 좋아요? 아 좋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게 자존심이 좀 걸리니까 그쵸 되게 열심히 하네요 이게 오늘 제가 본 것 중에 취업군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다퇴를 또 쳐왔기 때문에 좀 아냐치하지만 그만큼 재밌었던 긴장감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멋있는 대결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e are TREAKLE 워 워 워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